오늘 탑승객이 대한민국 탑 발라더들이래요. 특히 딱 해서 립싱크 하시면 안 됩니다. 진짜 못 트는 줄 알았어. 감독이 하나도 없는데. 잘하네요. 잘한다. 펜트하우스의 히로인이죠. 미워할 수 없는 악의 요정. 잘하네. 뭐야 진짜 한 거야 이거. 원조 의정님이 나오시네요. 먼저 그림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. 마지막 배부르게 장식하시라고. 우리 그래도 나름대로 해피엔딩이구나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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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 아닙니다.